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척추장애인협회 제18회 장애극법훈련 체육예술제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조인계 회장에 비롯 광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각 분야에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제라이언스 35A 부산주구 부산프라이언스 차기 회장으로서 회장 김선호입니다 또한 척추장애인협회 후원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유정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운과 만복의 기득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